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눈에 찔러 다들 뭐하고 있었나요? I love you, yamu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은 점 이해 부탁할게요 지금 라떼도 있어 라떼도 있어 그렇지 우리 라떼도 있지 뭐해? 라떼 옆에 앉아있어 라떼 지금 피곤해가지고 계속 자다가 저도 자다가 둘 다 이제 일어났어 라떼 지금 피곤해가지고 계속 자다가 저도 자다가 둘 다 이제 일어났어 아 머리를 또 긴 머리로 변신을 했어요 긴 머리로 다시 컴 했습니다 짧은 머리로 짧은 머리 짜인 머리도 짧은 머리로 좋긴 한데 또 긴 머리도 또 긴 머리 매력이 또 있어가지고 또 긴 머리 매력이 있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네일아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머리도 약간 갈색으로 염색도 하고 나 또 내려가고 싶어? 자 내려가 할 수 있어 옳지 카페 이벤트 때 멤버들 왔냐고? 아 멤버들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멤버들 제가 오고 싶다고 한 멤버들 있었는데 혹시나 몰라서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오길 너무 잘했어요 멤버들 왔으면 너무 정신 없었을 것 같아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전 너무 행복했지만 만약 멤버들이 왔으면 진짜 정신이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나는 땡초 김밥을 먹었다 난 땡초김밥을 먹었다 진짜 행복해서 지금 생각해도 행복해서 눈물 많나? 그때 진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진짜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다 했던 것 같아 좀 되게 그 솔로 앨범을 많이 가져오셔서 너무 너무 재밌었어 솔로 앨범, 이달의 소녀 앨범 다 많이 가져오셔서 코랫팅 메이크업 자습서? 이게 뭐지? 큐디, 땡큐 다들 오다이서클 나온 거 보셨나요? 기대되지 않나요? 지금 다들 일하고 있거나 학교에 있을 시간이 와서 많이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목도 너무 안 좋아서 말을 많이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아이고 올 테니까 다들 재밌게 있어요 제가 카페 이벤트 때 찍은 비하인드 사진 같은 거? 그때 같이 그때 같이 있던 언니가 도와줘가지고 그 사진이 오면은 내가 바로 업로드할게요 바로 업로드할게 바로 업로드할게 바로 업로드할게 아이고 오늘 메이크업했는데 그냥 지우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엄마가 라이브 방송 켜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 새 연습실 제 새로운 작업실도 준비가 되면 거기도 보여드릴게요 나 이제 라떼랑 놀아주고 집 치우러 갑니다 안녕 다들 점심, 저녁 맛있게 먹어요 안녕 안녕